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윤아의 너를 사랑하고도 A마이나 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곡은 구독자 김경관님께서 요청해 주신 곡인데 전주 부분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A마이나에서 미, 라, 도, 미, 레, 도, 시, 도, 라 해서 가죠 그러면 항상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쳐주고 여기가 다 8분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마이나 코드 근음하고 1번, 5, 1 동시 쳐주고 미, 라, 도, 미는 A마이나 잡은 상태에서 3, 2, 1에 다 있죠 그래서 5, 1, 동, 3, 2, 1, 2세분으로 가서 레, 도, 시, 도 그러면 2세분의 근음 6번하고 3플렛의 6이 2번줄, 레을 잡은 상태에서 6, 2동시 레, 그 다음에 도는 요 레 를 띠고 1플렛의 2번줄, 도를 눌러주시는 거죠 레, 레, 도, 시, 도 레, 도, 시, 도 2번줄에 다 있죠 첫 마디가 미, 라, 도, 미, 이 세분 잡고 레, 도, 시, 도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A마이나에서 라, 라, 파에서 넘어가는데 라가 세 박자 반 길이만큼을 쳐주는 거고 뒤에 있는 라가 8분음표예요 그러면 앞에를 7번을 쳐줘야 되는 건데 그는 A마이나 그는 5번하고 라, 여기 3번줄을 쳐주죠 5, 3, 동, 4, 3, 4, 2, 4, 3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이거는 그냥 코드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이 멜로디랑 코드 근음을 제외하고 그냥 박자 길이만큼을 이 코드 톤에서 채워준 거예요 5, 3, 동, 4, 3, 4, 2, 4, 3 그 다음에 나중에 라, 3번줄을 한 번 더 쳐주셔야 돼요 4, 3, 4, 2, 4, 3, 라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D마이나에서 파, 여기서 파, 파을 쳐주는데 D마이나 근음 4분하고 1번줄 파 4, 1, 동시 쳐주고 3, 2, 그 다음에 또 파을 쳐줘야 돼서 1번줄까지 4, 1, 동, 3, 2, 1 그 다음에 G7으로 가서 솔, 파, 레, 미 해서 가죠 그러면 G코드 여기 3플랫, 1번줄을 누른 상태에서 근음 6번하고 솔 여기는 한방이기 때문에 6, 1, 동, 3 그 다음에 파, 레 한 번씩 1플랫에 여기 파, 1번줄 그리고 레 2번줄, 3플랫에 2번줄 눌러주셔야 되죠 세 번째 마디 다시 D마이나에서 파, 3, 2, 1 그 다음에 솔, 파, 레 네 번째 마디 C코드에서 미하고 미가 두 박이고 뒤에 E7 두 박을 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C코드 근음 5번하고 미, 5, 1, 동, 3, 2, 3 E7으로 가서 6, 3, 2, 3 미, 5, 1, 동, 3, 2, 3 E7에서 6, 3, 2, 3 그 네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이면 A마에서 미, 라, 도, 미 레, 도, 시, 도, 라 라, 그 다음에 파, 파, 소울, 타레, 미 이렇게 되죠 다섯 번째 마디는 A마이나에서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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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미, 시, 도 이렇게 가죠 그럼 A마이나 근음 5번하고 미 항상 마디의 처음은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쳐주죠 5, 1, 동시 쳐주고 미, 미, 미 그 다음에 1번줄 미, 팔을 해머리 1번줄 미, 파 그 다음에 A마이나 다시 잡고 미, 삼, 미 한 박자 반길이기 때문에 1, 삼, 미 그 다음에 시, 도는 2번줄 해머리 2번줄 해머리는 먼저 치고 갖다 붙여서 소리를 내는 거죠 이렇게 미, 미, 미 1번 해머리 미, 파 그 다음에 A마이나 잡고 미, 삼, 미 시, 도 2번줄 C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번째 마디 E7에서 렐레, 도, 시, 라 가는데 E7 잡고 이 새끼로 2번줄 6위 동시 렐레 그 다음에 새끼를 띄워주고 2번줄 잡아주셔야죠 1, 1플렛, 도 도, 시 E7에서 렐레, 도, 시 A마나로 가서 라 A마나는 5, 3, 동, 4, 3, 4 E7에서 렐레, 도, 시, 라 그 다음에 7번째 마디 A마나에서 미라도, 미래, 도, 시, 도 이렇게 가는데 A마나에서 다 팔부는 표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쳐주면 되죠 단 코드의 근음하고 같이 첫 박은 5, 1, 동, 시 미, 라, 도, 미 5, 1, 동, 3, 2, 1 2세분 잡으시고 레, 도, 시, 도 해야 되니까 여기 3플렛, 2번줄 렐를 누른 상태에서 근음 6번하고 6위 동시 레, 도, 시, 도 1플렛에 도를 띄웠다 붙여서 해제죠 도, 시, 도 이렇게 되죠 7번째 마디 다시 미, 라, 도, 미 2세분 레, 도, 시, 도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마디는 A마나에서 라, 솔 해서 노래 너를 사랑하고도 이렇게 가는데 A마나에서 라, 를 두 박을 쳐줘도 되는데 거기는 근음 5번하고 라, 5, 3, 동, 4, 3, 4 그 다음에 2세분으로 가서 솔 해줘야 되니까 6, 3, 동, 4, 3 까지만 치고 너를 사랑하고 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마디 라, 소, 너를 사랑하고도 이렇게 들어가죠 다섯번째 마디부터 여기서 Ahhh 여덟번째 마디까지 다시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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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파, 미, 삼, 미, 삼, 미, 시, 도 이 세븐에서 렐레, 도, 시, 라 미라, 도, 미 레, 도, 시, 도, 나 너를 사랑하고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